네, 챕터 3입니다. 챕터 3는 전에 했던 이 동작부터 한번 가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그냥 스텝, 그냥 스텝, 그냥 스텝, 그냥 스텝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이제 와서 챕터 2부터 다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챕터 2, 2, 3, 4 챕터 3가 끝나면 챕터 2 반복 총 3번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